나 곰덩이 먹었어 응 응 다 먹고싶은데요 얼음파를 먹을래 얼음파스타 먹어 그럼 나랑 바꿔먹을래? 갈링피자입니다 네 엄마 말 잘 들을건가요? 네 죄송합니다 두개씩 두개씩 먹잖아요 엄마 말 잘 엄마 말 잘 듣기바래요 네 죄송합니다 맛있겠다 나도 이거부터 먼저 먹어야지 따뜻할 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마늘빵인데 응 시현아 먹을래? 나는 나중에 두개 먹어 그럼 엄마는 지금 먹는다? 나도 나중에 먹어 아 엄마도 행복한 미소를 보라 응 맛있어요? 진짜 베이컨 응 시현아 맛있어? 응 응 엄마 저번이랑 달라진게 이따 먹을게 피자 땡 미치다 아 미치 응 엄마도 나와야지 엄마도 나와 엄마가 내가 먹는게 너무 아까워 엄마도 나와 없어지는게 아까워? 응 좋은맛이 좋아 엄마가 이렇게 먹어야지 엄마가 이렇게 먹어야지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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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우리 이제 서점 가볼게요 가요? 아, 아파요! 그다지 진짜예요! 어, 가보자! 수연이 조심해! 근데 여기는 굴러 떨어지는 게 다칠 수도 있어요! 맞아요, 조심하세요! 우리 한 바퀴 돌아볼까? 와, 여기 하결나무 이거 진짜? 진짜다? 이게 무슨 나무야? 뭐야? 극납조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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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그거 식룩으로 오니까 식물 바꿔야 된 거 같아 엄마, 저거? 엄마 엄마 가자! 들어가자! 엄마 엄마 우리 회전엔 조심해야 돼 난 곧 다음에 가지 엄마 먼저 봐! 아니야, 너부터 수연아 수연아 뭐해! 너 다시 나오고 있어 엄마도 책 좀 볼게 엄마 어떤 책 찾아보려고? 서버풋 사고 싶은 거 응 아, 일제일 책은 서버풋 하지 말까? 응 만화책이야 만화책? 응 수연이는 뭐 찾아봐? 너무너무 너무너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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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ència 성격 뿅 이런 거 어디 붙이려고? 애프고 있어 하나 사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 갈 거야? 응 그래 하나만 구독해주세요